다현X4 지민챗 지민챗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날라운 사람들 다현X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여기 와봤네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이젠 그대 모습도 아.. 어.. 이렇게 안송이.. 오늘 팬사인회 밖에 비오죠? 네 아까 올 때 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집에 가실 때 비올지 모르니까 우산 혹시나 꼭 챙겨 가시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천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딱 인원도 적당하고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천천히 재미있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얼른 시작합시다 오세요 8번까지 나오실게요